젖잘싸 형 넘좋아 아씨 말이 되냐 이게 다시 돌려라 다시 돌려라 다시 아! 아니 2630.. 예? 야 이거 10등이.. 이거는 10등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2600대는 이거 10등 안에 있는 사람 아니야? 세계 랭킹? 예? 예? 야.. 야 이거 점프로인데 이거 100% 이거는? 49승 400..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들 2600대 지금 토스가 떴는데 지금 49승 4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00%는 점프로입니다 100% 점프로 100% 어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는데 이건 완전히 어? 상대 핵정이라고? 진짜 핵정이 맞아요? 아닐 것 같은데? 레더에 핵이 돼? 만약에 핵정이라 그러면 4패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아닌가? 이거 나한테 점프로인데 이거 내가 볼 때는 100% 거의? 미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 어? 아 이거 핵.. 여러분들 핵쟁이가 많네요? 네.. 아.. 여러분들 드랍을 왜 그런 줄 알겠다 제가 혹시나 핵쟁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일런 정찰을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한 퀘에 꽂혔잖아? 이러면 2층으로 나지거든? 아.. 여러분들? 이 친구 난 져요 이 친구가 만약에 핵쟁이라고 쳤을 때 본진 게이드로 진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이 원소지 그러면 난 진단 말이야 그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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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자분들 여러분들 핵쟁이가 맞는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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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화면을 보나봐 몇 팩인가 봐 근데 내 본진에 속이 드시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파일런 정찰이 되니까 이렇게 나간 거였네 주님.. 항상 핵쟁이가까 손이 끓였는데 아직..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와따 양반 졸라 잘할 것 같네 사이즈가 자 여러분들 1대1 여러분들 투원 토스 중수기상만 방인데요 상대 여러분 전적이 살발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그냥 딱 보면 느낌 옵니다 바로 어.. 대반 느낌 온다 자 다같이 해놔 고수 어.. 들어갑니다 어마 무시한 양반이 걸렸는데요 예? 전적이 심상치가.. 맞네요 예.. 어마 무시한 괴물 스멜이 납니다 바로 감사 부정도 하지 않네요 예.. 텍플레이주님 슈퍼채팅 2탄계 감사합니다 고수증이세요 단단히 질어버릴 것 같은데 아마 어마 무시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엄청난 게임이 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내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대 그냥 개뚜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헣 흐흑 흐흐흐흫 헐 흐흑 umsy Sergeant 아니 이 친구가 정말 어마무시한 기세가 느껴지고요 조금 칠해버릴 순 있어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박아줍니다 조심해 줘야겠죠 우리가 도망갑니다 자요 라떼뻔을 했고요 상당히 숨막힙니다 시작부터 말입니다 상당히 숨막혀요 두께만 짓습니다 만나요 안전하게 어마무시한 폐기 오 마이 갈루 오 마이 갈루 오 와 이거 임자를 제대로 만났나요 우리가 조금 질어버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 조금 단단히 질어버릴 것 같은데요 전신정말 바짝 사라집니다 맞나요 상대 정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 오 오 오 반응도 엄청납니다 와 반응도 엄청납니다 오 이거 어떡하죠 에헥 일단 포트게르 하나 더 막아줬습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그죠? 프로그너 조금만 더 자 커서 좀 더 정말 사랑하란데요 인지빨고요 내가 나를 인도하리라 제 하우스 전투 준비 완료 이따가 체크 확인 이따 오름 쓰고 줍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자 그러면서 게이트 살짝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게이트 살짝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게이트 살짝 올려줍니다 바로 채워줍니다 자 바로 끼고줍니다 자 퍼러고는 자작 중지 고통 좀만 더 드려줄거에요 잠시만요 만화도 찍어주고에요 고통내기가 아니에요 다녔나가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포기하나 더 공격을 시작하자 수업이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오.. 오.. 아.. 이.. 아.. 뱀..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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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 아.. 아.. 고통내기가 않네. 진짜.. 지지발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투 준비 완료 자 가방더 업그레이드 좀 더 들어갑니다 패트로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살고 발점 생산 전투 준비 완료 오 요새 890 오 저거 차가 공중하실 때 폼은 언제 봐도 통쾌하네요 패트로 한방 패트로 두방 5 6 7 8 90 패트로 한방 패트로 두방 패트로 두방 넥서스 포트겐 하나 둘 3개 까지 하방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제작 더 다음에 이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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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그럼 살짝 컨트롤 이거랑 그냥 먹어도 되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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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루 지지 와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할 거를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 말로 들어왔습니다 제 스스로 말이죠 다 같이 해놓은 고수 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빡세네요 님도 보통이 아니시네요 와... 하하... 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민두... 물량이... 물량이랑 압박이... 후덜들... 흠... 저도 한숨 배우겠습니다 아아... 여러분들 함께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처럼 괴물이네요 여러분들 아따야...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은 놀고 여러분들 보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악마 웬만하면 공방이 잘 안될 것 같은데 공방에서 토스트한테 웬만하면 앉을 것 같은데 잘 그니까요 나 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느낌을 지금 이 친구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하게 질 그런 사이즈가 아닌데 여러분들 공방에서 웬만하면 질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 부드러우니네 딱 해보면 알거든 느낌을 어... 근데 공방에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토스트한테 질 사이즈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이기겠다 이 친구는 보니까 어... 게임하는걸 쓱 보니까 딱 알잖아 우리가 점프로 수술이다 보니까 알거든요 에... 근데 이 친구는 딱 그래 어... 딱 보면 나와 사이즈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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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greatly 둘 너cks 요런 ikka 어... 아주 그냥 화끈하게 하시는구만 고통 넘는 친구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질빨입니다 전투한 날 부른다 전투한 날 부른다 아들루바바이오 가오카락 미 샤2 이하은 날 부른다 아들루바바이오 가오카락 미 샤2 미 샤2 미 샤2 호우 조금 어 단단히 지려 버릴 것 같은데요? 여기가 보통은 없습니다 농담하면 칠입합니다 거짓말은 못합니다 밀가루는 흐린 경기입니다 정리를 잃어낸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은 잃은 것 같습니다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공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들어갑니다. 거부를 좀 따주고 해요. 그러면 사이네스톰음 오프레이션 2. 거부를 좀 더 받습니다. 대치엄다. 바로 찍어주고요. 다팀 들어갑니다. 그럼 좋았나요 우리가 이거?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그러나 방침할 단계 아닙니다. 쉽게 풀어줄 그런 상대 아니? 이 친구는. 쉽게 풀어줄 상대 아니? 발톱을 만화까지. 준비가 끝났다. 5, 6, 7. 8, 9, 10. 5, 6, 7, 8, 9, 10. 10. 정선이 가능합니다. 모유 최애 890 방업도 찍습니다 모유 최애 890 결론하나 로버딕스 드라운 사업까지 라이도 좀 더 내려갑니다 오우 최애 890 겟이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추가버지 잠깐 준비해주고 그러면서 이리저린 매첨 자 그러면 5,6,7,8 이나만 더itative니다 감사드립니다 송고래 보통 얘기가 여러분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공방에서 안진다 이 양반 자 어쨌든 도크언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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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시잖아요 이 양반은 공방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야 농담 아니다 이거 진짜 졸아 잘한다 진짜로